수선하셔야겠다! 잘한다!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디어가... 아이디어가 재밌네요! 실제 이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싸게 나오면 좋겠다 밑에를 보여주세요 수선하셔야지! 역시 매우야 딱 맞아! 딱 맞아! 완전 세게 됐어! 오늘 되게 의상이랑 잘 어울리시네요 약간 그런 초록색과 주황색은 약간 보색 관계여서 훨씬 더 통통 튀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금이랑 핑크랑 섞어서 두 가지 느낌이 다 각됐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확히 드세요! 네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